안녕하세요. 한땀작업실이예요. 오늘은 파스텔을 이용해 꽃반지를 만들어 볼 거에요. 그럼 시작할게요. 꽃도 안을 대고 그려주세요. 꽃색과 동일한 색연필로 테두리를 그렸어요. 움직이지 않게 잘 고정하고 그려주세요. 가위로 오릴 부분을 대강 잘라주고 꽃 모양으로 다시 잘랐어요. 꺾이는 부분은 주의해서 잘라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꽃잎 모양이 만들어졌으면 파스텔로 연하게 꽃잎을 색칠해주세요 저는 봄이라 노란색으로 했어요 면봉을 이용해서 펴주면 칠하기 편해요 연두색으로 꽃잎 안쪽을 표현했어요 꽃잎이 완성됐어요 180도로 예열 된 오븐에 꽃잎을 넣고 구워주세요 입열이 가해지면서 오므라들었다가 줄어들면서 펴지면 재빨리 꺼내주세요 입체적인 꽃 느낌을 주기 위해 스펀지 위에 올리고 동그란 막대기로 살짝 눌러주세요 파스텔로 칠해서 은은한 노란색에 안쪽이 예쁘게 들어간 채로 예쁘게 모양이 잡혔어요 레진으로 코팅할거에요 레진으로 코팅할거에요 안 쓰는 레일붓으로 칠하면 편해요 UV 램프에 구워주세요 UV 램프에 구워주세요 레진 코팅을 다시 하고 레진 코팅을 다시 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꽃잎 가운데 부분에 쉬링클스 짜투리로 꽃을 표현해요. 쉬링클스 짜투리를 펀치로 뚫어서 구우면 투명 큐빅 느낌을 낼 수 있어요. UV램프에 구워주세요. 봄에 어울리는 꽃이 완성됐어요. 색은 은은하면서 코팅을 해서 반짝여요. 젤리쪽으로 구워주세요. 반짝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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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여주세요 붙은 줄 알았는데 또 슥 떨어지더라구요 꾹 누르고 있었어요 드디어 꽃반지 완성! 큐빅이 있는 반지대를 사용했더니 더 특별하게 보여요 봄에 어울리는 꽃반지 만들기 재밌으셨다면 구독,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지금 요 밑에 나오는 영상들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이에요 한번 보시고 또 연결해서 다른 영상도 봐주시기 바랄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